커뮤니들은 큰일인데 말이죠 마타에요 하트 아니면 마타 아무튼 프로야 아무튼 중요한건 프로게임 갑시다 여러분들 가봅시다 임배 올 수도 있어 프로들이 임배를 좋아해요 제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이세요 저리가 저리가 어디서 우리 보띠오한테 패기로 덤비는거야 건망진 녀석 같다는 오늘은 외출을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네요 어니부갱에게 500개 감사합니다 이런 밤중에 깜짝스럽게 500점 정말 감사하구요 눈을 정화하는 게임으로도 제가 보답해드리겠습니다 500개 감사합니다 야밤중에 깜짝이 500개 감사합니다 땡큐 자 감사합니다 열심히 게임할 것을 약수드리면서 이겨보죠 잔나 요즘 괜찮아요 이겨보자 정말 감사합니다 암튼 프로게임은 틀림없어 하트 아니면 마타야 밤에는 별로 안쎄요 밴너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땡큐 가자 포장 상대방 무시한이 좀 빡센데 어 잠깐만 지금 녹화중이에요 집중으로 하겠습니다 조지라오 기기완 좋구요 마구패 그냥 AD같은데요 데려오신 분들 추가적인 적게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히히히히히히히 아아 마이크 테스트 잘 들리나요? 잘피했다 공격로 나이스가 절대 지배한대 스펠이 있다 오케이 딜비완이 이겼구요 전 탈진있고 상대방 쓰레쉬는 더 막 없습니다 물론 전멸이 빠지긴 했지만 공격로에 산발적인 기습이 예상됩니다 불규한 적들이 해주구요 탑에 2대2 오늘은 외출을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네요 오케이 딜비가 좋아 짐목 깎구요 아 퍼블 따렸네 페이커 퍼블 페이커 퍼블 안좋아 페이커 퍼블 안좋아 페이커 퍼블 안좋아 놀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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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오니 놀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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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집에 갔다오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임팩트 빵가루 좋아요 죄송합니다 좀 늦었어요 오늘 가자 가자 묵구렁 누구더라 암튼 프로에요 저 빼고 다 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쉴드 맨 페이커 아 아 아깝다 아 너무 아까워 까비까비 맨 아 쉴드 첫 타가 안맞았다 아까웠어 주간일기해봅니다 연일 화창한 날씨 속에 네 정말 빠졌고 히스 먹어도 좋지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에어본스 길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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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쩔구요 길막맨 아 따 길막맨 리신 에쿠 에쿠 아씨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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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길막 개쩔었는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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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안돼요 아깝다 길막 개쩔었는데 빠바바밤 빠밤 아 이거 어떻게 못죽이나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제가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솔랭이죠 아 데프트 좀 잘해 데프트 아 데프트 좀 잘해 데프트 여기 와드 없고 죄송합니다 올 조금 늦었어 고아 안 망했어 인생 어그로 에그로 에그로 지렸구요 이게 바로 에그로죠 아 우리 팀을 나 믿었어 돼지 뻔했다 뒤진건 하트 너였어 에이디어스 스피드 스피드 좋았어 합류 지렸다 좀만 사려 버터 망해서 직종 갔다올게 죽으면 안 돼 구구 낚시당해서 죽을 뻔했는데 아주 좋아 같구요 르키아스 나왔으면 돼 죽으면 안 되네 그냥 죽으면 안 된다잉 어우 메소마타 바로 그냥 블루 먹다가 바로 그냥 상대편 조지는거에요 바른데 같았으면 그냥 블루 먹고 나 죽였어 블루를 좀 늦게 먹으면서 저를 살려줬죠 보답을 해줘야 돼 이거에 대한 강풍입니다 피들 다행히 5라서 다행이다 피들이 구급기 있었으면 뒤집 뻔했어 피들 저기있고 아아 상대방이 좀 빨랐다 마사지 입속혀 마사지 박살이 예상됩니다 에그로 조졌고 에그로 야 뭐야 이거 어그로 완전 조졌어 야 마타좀 하는데 야 마타좀 한다 저걸 살려? 하트나 마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우야 일로 피해 역시 마타죠 할만해 좀 잘해 마타 이 새끼 그부도 다행히 살긴 살았는데 마타 아니면 하트야 아무튼 저걸 살려 아 좀 한다 저걸 살려? 하트나 마타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튼 내 적수야 좀 클라스 있다 좀 클라스 있다 공격로에 산발적인 기술이 예상됩니다 상관주행 리포터 나와주세요 페이코 좀 페이코 좀 봐주죠 탑이 위험한데 자 기동실 먼저 가겠습니다 여기 와드 있다 여기 와드 있다 좀만 더 먹으면 나 6인데 6대까지만 좀 메자이 페이코 메자이 빡쳤나? 에어본이지 슬로우맨 마타 잡아 에이디오스 이게 바로 서퍼더 클라스죠 아 너무 센데 저거 야 페이코와 젤리 완벽한 합작 완벽한 합작이 세이브였다 페이코 고 고 고 역시 날 실망시키지 않는군 역시 좀 우리나라에서 좀 손꼽히는 미드라이너야 고 고맙다 푸가님 총을 5개 감사합니다 가자 좋아좋아요 좋아좋아요님 뒤지고말맞는님 초콜릿 5개 5개 감사합니다 미니맵을 확인해보실까요? 포장 이길수있어 데프터 따위 혼내줘버려 이 젤리를 믿고 말이야 아주 좋았어 중2를 4년정도 복합했다고 에이 여러분들도 이런거가지고 뭐 어 이정도가지고 뭐 응 뭐가 중입니까 요정도 이렇게 클라스 있는 경기에서 이정도 해줘야죠 안그래요 클라스가 이정도 있는 경기인데 학살이 예상됩니다 들어와 아 어디갔냐 에스레쉬 어디갔냐 에스레쉬 접장님 광서림 축구를 10개 5개 감사합니다 궁극기 돌아왔고 좀 안전해 이제 이거 틀 있는 것 같아 오케이 죽여버려 궁까지 쓸 필요도 없다 팔찍 걸어주고요 에어본스 에이디오스 요새 운도앤몽 기본이죠 궁 쓸 필요도 없어 특종감이네요 우리 판 아주 백업 좋고 피가 나중에 주겠죠 미드부터 도와줘야 돼 미드부터 도와주러 가겠습니다 베이커 기달려 헝들이 간다 인마 베이커 힐링맨 에그 도와줘라 페이커 도와줘 얘들아 페이커 도와줘라 아디오스 건방균이서 이 잔나를 앞에 두고 그런 깐뚜루를 하면 기구가 좀 더 가는구만 아 대신 마타를 죽여 우리가 이득입니다 우리가 더 빨라 호흡이 아니 저 상태에서 날 끈단 말이야 삶을 포기했나 이득이죠 서포트 길이 교환이면 우리가 훨씬 더 많아 여기서 또 강제적으로 전투가 일어나면 더 좋습니다 아 슛 잘못 나갔다 오케이 악어새끼 잡아버려 악어새끼 좋아요 아주 깔끔했죠 몸릿이 임팩트 뒤진다 좋았어 임팩트 새우산이 필요하겠군요 강풍입니다 스틸 미니맵을 확인해보실까요? 아이씨 먹는다 레드 뜯겼고요 데프트 혹시 갓 접속 바로 레드 카중간에 데프트 바론쪽 시야가 완전 없다 좀 위험해 뒤지는 않겠지 바론 시야를 좀 밝혀줘야되요 위험 갑시다 아 탑에 다 갔다 탑에 탑에 다 갔어 미드 가자 우리 수리교를 따라 달리는 제 2필브에 귀를 기울이세요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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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못 맞춰 잡았네 오케이 빵가루 좋아요 빵가루 맨 좋아좋아 맵장 좋다 여기서 이제 불탄향로를 갖고 옵니다 불탄향로 아주 좋은 아이템이죠 원딜러의 공격 속도를 엄청나게 올려줍니다 위기해봅니다 연일 화창한 날씨 속에 박살이 예상됩니다 삐삐삐삐삐 그런것까지 괜찮아요 타비제이 비교 발언만 좀 안하면 됩니다 내가 뭐 철구같다 그런건 뭐 넘어가요 그냥 슬긋슬긋하면 됩니다 너무 빡세게 하실 필요 없어요 불편 최대한 살려주고요 이렇게 아주 좋았죠 전멸궁 그 다음에 킬 올려줍니다 굿 에이디움 완벽했죠 이게 바로 잔나죠 좋아서 페이커하자 페이커 좋아서 페이커하자 페이커 야 이거 위험하다 리신 리신만 내가 간다 마타도 갈꺼야 여기 오 이렇게 하루종일 레이고 스톤시간 하루종일에 몸이 찔리기 비비기 좋았다 위험해서나 위험해서나 야 악어 좀 센데 이 새끼 휴먼즈림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아 아 오히려 페이커가 낚였어 오히려 페이커가 낚였어 야 마타 이거 전멸큐 마타인지 하트인지 모르겠지만 겉면큐 지렸고 참 관련 패널 워이 즈구 궁 좀 있으면 돌아온다 궁 좀 있으면 돌아와 에어본 맞은거 같은데? 마타 근처에 있을거니 조심해 에어본! 궁극기 꺼져 어어! 불렸다 아 망했다 버릴걸 아 좋았는데 좋았는데 빵가루 물렸어요 빵가루 날림초포 열기 감사합니다 야 이거 위험하다 빠르게 미카엘 여러분 상대방 바텀 조합은 상당히 쎕니다 하지만 그 바텀 조합에 우리 조합은 꼴리지 않았어 바로 풀오디오인데 데프트 아마 하트일겁니다 데프트하트 아무튼 아무튼 프로야 아무튼 삼성이야 중요한거는 알았어요 요지는 그게 아닙니다 하트인지 마트인지 중요하지 않아 요지는 데프트랑 같은 샘송이야 바론샤 너무 없는데 에어본 에어본 3인 에어본 에어본 에어으 announcing 예수 오케이 페이크 더블킬 Sinn 우리 매스 맞다 우리 편 완전 좋았죠? 잔나가 있으면 공격도 할 수 없어 이거 억제기 하지 왜 여기까지 하자 어어? 야 왜 그래? 왜 죽는 거예요? 아 왜 죽여? 어 갑자기 자살했다? 이제 깨고 타워 깨고 바론 나갈 수도 있어 포장 너무 무리했어 포장 바론 가잖아 아 씨바 바로 뺏겼어 호장 너무 무리했어요 호장 야 빼지 너무 오버했다 너무 아까워 30원 좀 모았다가 미칼 가지고 가겠습니다 살짝 아까워 살짝 아까웠죠 재밌게 보고 계시는 분 추천만 지글찾기 우리 쪽 4단과 5쪽 하단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BJ는 추천에 정말 큰 힘을 받습니다 좋아 욕먹고 페이커 메이자 12개 아주 좋아요 페이커 페이커만 잘 지키면서 하면 돼 페이커 미칼도 나왔다 아 씨 우리 건 중 우리 거구나 적 건 줄 알았어 성리탈 거 1월 12, 26일님 초 10개 감사합니다 아 아 마이크 테스트 잘 들리나요? 이제 위쪽에 올 거기 때문에 위쪽에 미리 와드를 깔아줍니다 우리 레드 쪽 침묵할 거예요 레드 아니면 다텀인데 버프 있는 레드 쪽에 오겠죠 우결은 외출을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네요 우결은 외출을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네요 알지 수건 치고 라고 하는 이 수건을 땡큐 아 빡세다 빡세 잘못 끌리면 게임 끝난다 조심해야돼 궁폭킹 죽어 드래곤이 6번 간격으로 출발할 것이 예상됩니다 갑바터님 F4 1개로 팬가임 감사합니다 먹었지 페이커 여기 치킹이 좀 위험한데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잘 갈림 초콜릿 50개 감사해요 50개 땡큐 땡큐 베르마치 장난하는 향로가 아주 괜찮은 캐릭터입니다 아 그리고 추천수 반도 안되는데 형님들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재미있게 보고 계신다면 매우 수준 높은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연일 화창한 날씨 속에 학살이 예상됩니다 여기 여기 다 있다 무적 지역에 다 있구요 지금 6번템은 향우라는 아이템입니다 새로 생긴 서포터 아이템이죠 하아 개빡세 완전 빡세 지금 어 잠깐만 지금 녹화중이에요 어 잠깐만 지금 녹화중이에요 지금 현장의 날씨는 어머 숨어있지 마세요 아 아 19통 가야 된다 조금 늦었어 아 아 여기로 갔네 운영 역시 탈수기 운영 7이고 탈수기 운영 좀 하는데 막아졌다 여기 바로 걸어도 돼 풀 빠졌어 풀 빠졌어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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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uf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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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친 젠א mechan 4 Lö Droles 띄우면서 깔끔해서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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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죠 우리 시간 바로 사라졌구요 피들이 궁을 쓰질 못해 왜냐 잔나 궁극기가 있기 때문에 피들이 궁극기를 못잡아요 뜰 수가 없어 잔나 고른 것도 피드스틱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른거보다 향룰는 쉴드 걸어주면 알아서 나갑니다 거의 다 갖고왔구요 조합이 안좋아 우리 조합이 훨씬좋아요 피들은 잔나 무서워서 궁극기를 마음대로 못섭니다 조냐 타이밍도 잡기 힘들어 그정돕니다 와 우선이 필요하겠군요 일단 피 없는 애들이 우선 순이구요 원딜이 아 2순입니다 아 임팩트 따인다 아론 1분인데 빨리 가죠 고맙습니다 애들 미드온다 조합이 너무 좋기때문에 웬만하면 안좋아요 미카엘이 근데 없어 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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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렛 킬 여기있다 엔시 벗겨주고요 시야 좀 자극합니다 바로 30초 애들아 시야먹자 그게 처리해라 몰래 직갔네 좋았어 완벽해 여기까지 말팬 빨아주고요 여러분 저 0킬 0킬 3댄스 23어시에요 아주 완벽한 표본이 있죠 서버들의 표본 추천 1어시 부탁드리고 얘네 바로 시야먹어간다 치는데 얘네 야 막아 얘들아 아 조져 그냥 에어본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에어본 왜 안나가 에어본이 어쨌든 이겼죠 마하쿠아이랑 페이커 샀으면 이겼어 야 바로는 좀 뺏겼다 아 좀 하네 뭐야 뭐야 야 피들기 아 페이커 피들기 좀 보지 살짝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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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찾겠는데 레넥톤 와 아씨 페이커 오케이 페이커 괜찮아 괜찮아 피들기 밖에 바론 없다 킬 교환 좀 안좋았어 메자이 20개 좋구요 메자이 싼게 더 좋아 메자이 싼게 신발은 좀만 더 이소 메자이 20개야 페이커 잡았으면 됐어요 메자이 싼게 더 중요합니다 바론 다 빠졌어 글골 차이 약간만 차이나고 페이커 메자이 20개 페이커 메자이 20개이면 게임 끝난거죠 바로는 피들밖에 없어요 피들밖에 없어요 피들밖에 아까 미카이만 쓰면 됐는데 와드 업그릇은 안됩니다 거의 안해 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저는 투당을 초기한 방어하면서 뭐야 우리 블루가 물방진 에어본 죽어라 아디옥 감히 우리 블루를 약탈하다니 용서할 수 없구만 용서 못해 죽이지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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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끼를 따라드리는 제 2기일부에 귀를 기울이세요 잡아 잡아 강연 없어 죽여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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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끝난거 같네요 우리 안할라나 우리 안할라나 게임 끝났지 오빵 그냥 해 미니언 최다니 피들을 조심해라 피들 감당 게임 끝났다 이거 안될 것 같아 아 다 나왔어 위험하다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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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오카이 집에 간다 마오카이 집에 간다 위험해 한번 정비하자 정비 타임 한번 가죠 피통만 조금만 늘려주겠습니다 피통 피통을 좀 늘려서 좀 더 안줄게요 님 점가범이라 못 믿음 이거 호장이 또 이거 한번 실수를 했나보구만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재밌게 보고 계신다면 추천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간다 얘들아 물어 물어 형 믿고 물어 어 야 볼렘스틸 지리고 위험한데